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보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보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오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래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질을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어간다.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오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지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오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직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의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에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였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의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미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의 미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분을 밀지 말 것이오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오.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낫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록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보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1회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레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레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를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에 나레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에 나레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어세나 배우세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비기 13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볼 14장과 함께 피부병에 관한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은 함께 읽어야 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피부와 옷이나 심지어는 집에 생기는 그 피부병에 관한 증상들, 그런 내용들이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14장 뒷부분에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14장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13장을 먼저 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46절까지는 사람에게 생기는 피부병이 쭉 나열됩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굉장히 양이 많았지요. 총 21종류의 피부병을 나열하고 그 증상들을 설명하였습니다. 47절에서 58절까지는 옷이나 그 비슷한 것들에 생기는 그런 피부병 세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옷에 생기는 피부병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급속도로 퍼지기 쉬운 악성 곰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센병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한센병과는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옷에 생기는 곰팡이도 우리 본문에서는 나병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말을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그렇게 읽기보다는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이다. 이것을 통칭하는 말을 여기서는 나병이다. 라고 번역해 놓은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사람이나 물건에 피부병 증상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것을 보여야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렇게 찾아온 이해, 환부, 그 증상을 신중하게 살피고 진찰을 해서 그것이 부정한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하죠. 20여 종류가 넘는 증상들이 있지만 그 공통적인 기준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먼저는 그 증상이 길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최소 1주에서 2주간은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상이 나타난 부위가 주변 피부보다 좀 이렇게 움푹 패었을 때 그리고 씻어내어도 그것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대부분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세부 분별 기준이 있는데 가장 공통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보고 진찰하여서 부정하다라고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 즉시 그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피부병이 있다고 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피부병이 있어도 우리가 쫓겨나지는 않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레위기 13장 피부병에 관한 정결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피부병의 증상과 그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꼭 죄의 경우와 같습니다. 먼저 피부병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죠. 그래서 앞서 2절에서 본 것처럼 어떤 피부병의 조짐이라도 보이면 그 즉시 곧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그것을 보이고 진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아무 때에든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가만히 있는 하와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인간의 생각 속에 사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죄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론 유다가 유명한데요. 가론 유다에게도 마귀는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유한복은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생각을 공격하면서 마귀의 죄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 비판,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여러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 가만히 있는데 뜬금없이 어떤 생각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하지도 않아도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 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때, 그 순간,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피부병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누구나 만나게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금세 번지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 피부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그것이 퍼질만한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있습니다. 전염이 되는 피부병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분별하여서 물리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퍼져서 우리의 마음으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 죄된 생각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가론 유다가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가론 유다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수를 팔아넘기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보면서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스스로에게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하실 정도로 비참한 운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부병의 조짐만 보여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조치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민감하게 여기고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라고 이렇게 분별이 되면 마음으로까지 번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제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하였는데 프랑스가 큰 피해를 입고 가까스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또다시 전쟁 준비를 한다는 그런 정보가 들렸는데요. 프랑스가 이것에 대비하여서 독일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두 나라 사이의 국경에 750키로에 이르는 장벽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남한의 길이보다 더 긴 장벽을 세워놓은 것이죠. 이 장벽이 프랑스의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설치한 장군의 이름이 마지노 장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벽 최후 방어선을 말할 때 마지노 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마지노 선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벽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경우에 있을 때 이 선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선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의 마지노 선이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의 마음이 죄의 지배에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면서 최소한의 마지노 선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증상을 즉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매순간 우리의 생각을 가져가고 열어보이면서 점검받고 또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보고 진찰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그를 부정하다 선언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제사장에게는 없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덮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살펴볼 것은 46절 말씀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판정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울타리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병이 그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죄도 이와 같습니다. 나 하나의 죄가 내 자녀에게 되물림되어서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공동체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 하나로 인하여서 가정과 또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 죄의 전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속한 공동체에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교제 5단원에 보면 이 세상에는 죄악의 부흥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부흥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악에 끌려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무너지려고 할 때 그 죄악을 끊고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은 오직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부흥이 우리의 심령과 모든 삶 가운데 피처럼 임하게 되고요. 우리 자신과 또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죄와 사망의 역사 사단의 악한 생각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등불 대신은 오늘도 그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의 죄악의 부흥이 아니라 죄악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온 교회와 속한 공동체의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피부병의 작은 조짐만 있어도 즉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민감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생각에 죄된 생각이 생각나거든 즉시 예수님께로 달러가 보율로 정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음란과 거짓말 두려움 낙심 비판하는 마음 사단이 주는 모든 악한 생각은 즉시 끊어내고 죄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과 음란과 미움과 거짓말과 시계심과 비판하는 마음과 하나님 정죄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두렵고 염려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자신을 피관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모든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온 삶에 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신부라 약속하신 아버지와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예수님 바라보며 정결함을 덧립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와 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생각을 공격할 때에 아버지 그것을 즉시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즉시 끊어내고 하나님 주 예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허룩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46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제사장은 병이 판명된 사람을 진영 밖으로 옮겨서 그 죄가 공동체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교회와 교회와 죄가 석한 공동체에 죄가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의 부응이 아니라 성령의 부응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분별하여 끊어내는 부모가 가정 안에 불일 듯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죄의 습관이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또한 열방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의 부응이 아니라 성령의 부응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속한 공동체에 죄가 퍼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요 죄의 습관이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곰팡이와 같은 그 죄들 악한 피부병과 같은 그 죄들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를 전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의 역사를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아버지요 주님 전염되어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저의 심령에 하나님 불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피부병 같은 아버지의 악한 죄들이 다 태워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에 아버지요 주님 파수꾼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 아버지의 악한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믿음 없는 아버지의 모든 생각들이 다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감사합니다.